안녕하세요 다육스토리입니다 오늘 또 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다육이 사랑입니다 오늘은 또 다육이 사랑에서 이렇게 이쁜 아이들을 분포함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주 파격적인 가격으로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득템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이쁘고요 탐나고 갖고 싶은 아이들입니다 우리 다육맘들이라면 다 좋아할 만한 아이들이고요 이런 아이들은 다 맨야님들이 잘 달고 넣은 아이들이고요 이쁜 아이들 착한 가격에 한번 득템하시기 바랍니다 다육이 사랑은 2만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앞부분은 이렇게 분포함으로 나온 아이들이고요 뒷부분에는 단품으로 나와있는 풀분 묵은등이들입니다 끝까지 확인하시고요 여기서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가 나나 후쿠미니죠 나나 후쿠미니입니다 이렇게 큰 대품인데요 사이즈가 엄청 큽니다 제가 자루 한번 재볼게요 사이즈 보시면 이렇게 식물 사이즈는 18cm가량 나오고요 화분 높이도 엄청 큰 높이에 이렇게 15cm 되는 화분에 들어있습니다 화분 자체도요 한 19cm 나오는 것 같아요 19cm가량 됩니다 가로 사이즈가 이런 멋있는 나나 후쿠를 오늘 4만원에 드립니다 목대 보시면 이렇게 묵었어요 완전 목대가 목질화됐죠 완전 묵은 아이인데도요 자구는 또 닫았습니다 이렇게 멋있게 아주 잘 묵어진 나나 후쿠미니를 4만원에 드립니다 품 포함으로요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단아분에 들어있는 나나 후쿠미니인데요 네 단아분입니다 이 단아분도 사이즈가 큼직한 단아분이라서 네 가격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가로 세로 사이즈 15cm 나오는 단아분입니다 네 이 아이도 묵어서요 이 밑에 목대가 목질화가 됐습니다 자연근생으로 되어 있고요 목대가 목질화된 이런 나나 후쿠미니를 3만 5천원으로 해드린다고 합니다 품 포함으로 3만 5천원 완전히 너무너무 좋죠 네 그 다음 이 아이가 수연입니다 네 수연이 3만원에 이게 2가분에 들어있는데요 너무 괜찮은 아이가 3만원에 나왔습니다 입장도 짤막하게 잘 다져진 이런 나나 후쿠 아니 수연인데요 목대는 이렇게 목질화가 아주 깨끗한 목대가 이렇게 깨끗하게 되어 있는 네 완전 목대가 늘어진 이런 멋있는 수연입니다 네 우리 다용맘들 수연이라면 다들 좋아하시고요 네 사이즈도 좋고 너무 달달 묵어서 이쁩니다 입장도 짤막하게 잘 무겁고 다져졌고요 네 사이즈 보시면 이렇게 식물 사이즈가 한 20cm 나옵니다 네 이가분도 멋있죠 이가분도 네 이가분도 세로 사이즈가 한 14cm 나옵니다 네 이런 화분 하나만도 한 2만원 이상 할 것 같은데요 수연 담아가지고 3만원에 나왔습니다 네 여기는 또 번호가 없죠 번호 그냥 온슬로우 이렇게 주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나 후쿠는 2개가 있는데 3만원짜리 여기는 3만원 5천원짜리 이렇게 주문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온슬로우 군생인데요 엄청 무거운 아이입니다 얼굴들이 다 이렇게 핑크핑크하게 물이 들어왔죠 네 이런 화분은 또 이렇게 도연도 화분에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직사각형의 도연도 화분 네 큼직한 화분에 이렇게 멋있게 식게가 되어 있는 온슬로우입니다 밑에 자구도 달려있는 이런 온슬로우 군생을 3만 5천원으로 해드립니다 네 이 식물 사이즈가 한 17cm 가량 됩니다 네 이렇게 낮은 화분인데요 멋있네요 온슬로우 담아놓으니까 네 3만 5천원에 드리고요 여기가 또 나이멘칠리 금이라고 합니다 나이멘칠리 금인데 엄청 오래 묵은아이 같이 보입니다 목대도 있어요 이렇게 자연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런 나이멘칠리는 1만 8천원에 있습니다 네 나이멘칠리 금인데요 네 1만 8천원에 있습니다 아주 묵은아이고요 네 여기 또 핑클 룹입니다 핑클 룹이 완전히 앵두처럼 빨갛게 물이 들어있는 핑클 룹인데요 화분은 이런 화분에 들어있습니다 이런 화분에 오늘 2만원에 드립니다 분포함으로 2만원이고요 네 여기는 또 마블돌기 금이죠 얼굴 4도로 되어있는 마블돌기 금인데요 네 군생으로 이렇게 되어있는 아이 잘 없던데 이렇게 군생으로 잘 이쁜 아이가 있습니다 네 마블돌기 금은 4도로 되어있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화분은 이런 화분에 있습니다 가격은 2만원에 드립니다 마블돌기 금이고요 여기는 블루미니마입니다 블루미니마 얼굴 두스 둘 넷 여섯 여덟두로 되어있습니다 넷 여섯 여덟두로 되어있는 블루미니마 군생인데요 화분은 또 이렇게 수목화분처럼 보이네요 네 수목화분처럼 보이는데 네 이런 화분에 들어있고요 가격은 오늘 2만원에 드립니다 네 이 아이가 또 크라시언나이온입니다 크라시언나이온 금기 있는 아이인데요 크라시언나이온 금이라고 합니다 네 이 아이는 만원 애들입니다 화분 포함해서 만원 와 너무 착하네요 네 여기 또 대비차라입니다 대비차라 엄청 큰 대품 대비차라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보시면 종이컵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엄청 사이즈 큰 대품이죠 네 이 화분은 또 토화분입니다 네 이렇게 엄청 묵은 아이라서요 입장도 짤막하게 잘 다져져 있고 이 부분은 다 생홀로 있고 뒤에 부분은 이렇게 철화가 되어있습니다 이런 아이를 오늘 4만 5천원으로 해드립니다 토업은 하나만도 그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사이즈는 한 17가량 18가량 나오는 아이고요 네 이렇게 비교해보시면 종이컵이랑 비교하시고요 이 아이를 4만 5천원 달달 묵은 대비차라 4만 5천원에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벤바인데요 벤바데스 완전히 모주 밑에 목도리 수영을 해가지고요 너무너무 자구는 잔뜩 나와있고 이런 또 자구도 달려있고 네 이렇게 대품입니다 이 아이 식물값만 해도요 한 3만 5천원 할 것 같은데요 이런 화분에 들어있는데요 화분 포함해서 3만 5천원에 나왔습니다 네 여기 또 멋있는 아이 하나 있습니다 블랙 아이즈라는 아이인데요 색깔이 끝내주죠 완전 꽃다발처럼 멋있게 생겼는데요 예흥분에 담아져 있습니다 예흥분 이런 예흥분에 담아져 있는데요 네 이 아이를 오늘 머리두스 엄청 많습니다 4만원에 드립니다 네 이렇게 멋있는 아이 4만원에 예흥분까지 해서 4만원입니다 네 괜찮죠 네 여기 또 바닐라비스입니다 예흥분에 담아져 있는 바닐라비스 딸딸 묵어진 이런 바닐라비스인데요 화분은 예흥분이고요 이런 화분에 들어있고 네 이 아이는 2만 5천원에 들어있습니다 드립니다 네 이렇게 있고 2만 5천원에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이런 화분에 담겨져 있는 핑크 프리티입니다 오 이쁘죠 핑크 프리티 네 프리티 핑크 프리티인데요 오 색깔이 끝내줍니다 이 분 포함해서 2만원에 드립니다 와 너무 괜찮죠 네 화분 포함해서 너무 좋습니다 2만원에 드리고요 네 이 아이는 너우 군생입니다 너우 군생 철학기가 있고요 너우가 한번 이렇게 물이 들면요 잘 빠지도 않습니다 네 이 아이는 단아분에 들어있습니다 단아분 엄청 멋있죠 이 단아분 네 단아분은 감이 좀 하죠 네 이 단아분 큼직한 사이즈에 들어있는 너우를 3만 5천원으로 해드립니다 화분 포함해서 3만 5천원으로 드립니다 네 사이즈 한 20cm 가량 나옵니다 네 너우 군생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네 케라시스 철학입니다 케라시스 철학 엄청 이 아이가 몸값이 하는 아이죠 한 이만큼 해도요 한 2만원씩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사이즈가 좋은 케라시스 철학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쌩얼도 많이 달려있고 판도 이렇게 완전 통판으로 되어있습니다 네 이렇게 판이 통판입니다 네 엄청 건강해 보이고 아주 꼬불꼬불 엄청 엮여 있습니다 이 아이를 분포함해서 오늘 4만원으로 해드린다고 합니다 네 분포함 4만원 사이즈는 한 20cm가 넘어갑니다 네 이 아이가 4만원에 있고요 네 이쪽에 있는 또 푸베센스 보세요 푸베센스 꽃대를 다 물고 있습니다 푸베센스가 번식력이 좋아서요 화분 하나 가득이 금방 되더라고요 네 이렇게 빨갛게 물들면 또 멋있는 아이고요 이게 솜털이 또 보송하게 있는 아이들이 물이 들면 아주 진하게 빨갛게 듭니다 네 이 아이 분포함해서 예웅분에 들어있는데요 예웅분 아시죠? 이 화분 엄청 큰 화분인데 어 2만원 이상한 화분이죠 네 요아이 분포함해서 2만 5천원에 나왔습니다 네 분포함 푸베센스 2만 5천원에 있고요 네 요기도 둥근잎 비치율이 된대요 오 이렇게 아주 우근 아이라서 아주 투명해졌습니다 네 두수도 많고요 목대도 이렇게 좋습니다 목대가 아주 꿀먹대로 있습니다 두수는 한 총 큰 얼굴이 오두되고요 요 밑에 잔잔한 얼굴들이 또 꽤 많습니다 이렇게 네 요렇게 꽤 많은 요 둥근잎 비치율이 된대요 화분이 또 이렇게 아주 고급 화분입니다 요렇게 고급 화분에 요렇게 사이즈가 큼직한 사이즈에 요아이 오늘 분포함해서 3만 5천원으로 나왔습니다 둥근잎 비치율이 돼 요아이 3만 5천원으로 분포함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 다음 아이는 요아이가 8천대 철화인데요 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코끝이 빨개지면서 물이 이쁘게 들어가고 있죠 네 요렇게 8천대 철화가 물이 한번 들기까지는 엄청 오래 걸리는 아인데요 요렇게 이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고 사이즈가 아주 좋습니다 네 판도 이렇게 깨끗한 판이고요 통판으로 돼 있습니다 네 요렇게 요기도 통판이고요 너무 좋습니다 요 8천대 철화 화분은 또 이렇게 사각진 농화분에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오늘 요아이 가격은 2만원에 맞나요 2만원? 2만원에 드립니다 와 완전 파격적인 가격입니다 네 요 8천대 철화 2만원에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요아이가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이죠 네 요렇게 금기가 살짝 있는 멋있는 아이입니다 목대도 굵고요 화분이 또 엄청 긴 농분에 이렇게 들어있는데 네 분포함으로 해서 3만원이라고 합니다 네 분포함으로 3만원 네 요렇게 있는데요 3만원 화분 깜만도 2만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네 요렇게 있고 3만원에 두 개 있습니다 요아이 하나는 옆에 자구가 달려있고요 네 요아이는 큰 얼굴로 외드로 돼 있습니다 3만원에 있고요 네 요아이는 네티지아입니다 네티지아 엄청 달달 묵어가지고 짤막하게 잘 다져져 있고요 네 목대도 아주 꼴목대로 이렇게 있습니다 목대들이 아주 건강해 보입니다 네 요렇게 생긴 화분에 들어있는데요 요아이는 2만원에 있습니다 분포함 2만원 너무 좋죠 네 요렇게 있는데요 분포함 2만원에 있습니다 사이즈는 네 사이즈가 요렇게 나오네요 한 20cm 가량 됩니다 침몰 사이즈가 20cm 가량 되는 이렇게 딸딸 묵어서 색깔도 너무너무 이쁜 네티지아 요아이 2만원에 있고요 네 요기 네티지아가 여기는 철화입니다 여기는 철화 네티지아 철화인데요 우와 이쁘죠 완전히 불이 났습니다 여기 철화끼가 요기 부분에 철화가 있고요 요기도 철화가 있고 요기가 철화가 있습니다 네 우와 요기도 철화가 있네요 네 너무너무 멋있네요 네 화분은 요런 화분에 들어있습니다 요 철화는 3만원에 있습니다 네티지아 철화는 3만원에 있습니다 너무 이쁘죠 색깔이 끝내줍니다 요렇게 있고요 네 여기 너블리로즈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너블리로즈들 오 이쁘죠 너블리로즈 잘 묵은 너블리로즈입니다 네 볼게요 요아이는 1번으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너블리로즈 1번인데요 15,000원 분포함에서 15,000원에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 4번으로 주문하시면 되고요 요아이는 우암도 화분에 들어있는데요 요아이는 18,000원으로 주문하시면 되고요 4번입니다 4번으로 주문하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요아이도 18,000원인데 네 화분이 이렇게 도엔드 화분인 것 같아요 도엔드 화분에 이렇게 분포함으로 꽃송이는 한 총 6도로 되어 있습니다 네 요아이 화분이 이렇게 좀 고급 화분이고요 5번으로 주문하시고 18,000원입니다 네 그 다음에 요아이가 9번으로 주문하시면 되고요 요아이도 18,000원입니다 네 얼굴이 큼직하죠 요아이도 네 요아이도 9번으로 주문하시고 18,000원입니다 네 그 다음에 2번으로 주문하시고요 요아이는 네 요런 화분에 들어있는데요 요런 화분 오 멋있죠 네 요런 화분에 들어있고 오늘 분포함으로 2만원에 드립니다 2만원 네 그 다음에 요기도 네 요아이는 이렇게 또 투어분에 들어있는데요 3번으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요아이는 2만 5천원인데요 2만 3천원으로 해드릴게요 2만 5천원이라고 되어 있죠 2만 3천원으로 해드립니다 3번은 2만 3천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6번도 2만 3천원에 드립니다 오 이쁘죠 아주 꽃송이가 아주 딸딸 묵어졌습니다 화분은 엄청 고급진 화분에 들어있습니다 이런 화분인데요 무슨 화분일까요 어디 본가요 여기 여기 써있긴 한데요 무슨 화분인지 이영군 같기도 합니다 네 요런 화분에 들어있고 6번 아이 2만 3천원 드립니다 2만 5천원인데 2만 3천원 드리고요 네 요아이가 7번인데요 네 요아이는 7번으로 이렇게 거니분에 들어있습니다 거니분 요아이는 꽃송이가 엄청 많습니다 꽃송이가 많은 요아이는 두수가 제가 한번 세볼까요 요런 데에 자구들이 달려가지고 여기에도 자구들이 달렸고 여기 자구들이 많이 달렸습니다 네 요아이 7번으로 주문하시고 2만 원에 드립니다 네 2만 3천원짜리는 요렇게 두 개만 2만 3천원이고 네 요 두 애는 2만원이고 네 요렇게 두 애는 2만원이고 여기는 1만 8천원입니다 19번도 1만 8천원 네 요 2번도 2만원 7번 2만원 3번 6번은 2만 3천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네 많이들 이쁜 아이들 품어보시고요 네 요아이서부터는 풀분 세트들입니다 풀분에 들어있는 단품들입니다 불났죠 요아이 춥수철아입니다 춥수철아 오 이쁘네요 춥수철아 요런 아이가 오늘 2만 5천원에 나왔습니다 춥수철아 완전히 딸딸 무거워가지고요 색깔이 끝내주죠 어쩌면 이렇게 이쁘게 물이 들었는지요 와 사이즈를 한번 볼까요 엄청 이쁘게 물이 들었네요 요런 아이들 무조건 하고 2만 5천원에 드립니다 사이즈 보시면 한 거의 20cm가 나오는 것 같아요 20cm 네 요런 아이들 2만 5천원에 드립니다 네 로블리로즈 요기도 있네요 요 롱한 화분에 요기도 있습니다 8번 네 8번으로 주문하시고 요아이는 2만 3천원에 드립니다 2만 3천원에 요아이는 나나 후쿠민입니다 네 요렇게 아주 큰 포트에 17cm 포트에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오 밑에서 자구가 또 올라오네요 네 요런 아이들 오늘 1만원이라고 합니다 1만 2천원짜리 여기 1만 2천원이라고 써있는데요 오늘 또 1만원이라고 또 세일해서 드린다고 합니다 네 요렇게 이쁘죠 오 여기 자구들이 많이 밑에서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네 무거운 아이같이 보이고 목대도 있어 보입니다 네 요런 아이들 네 17cm 포트인 것 같은데요 한번 볼까요 네 사이즈는 한 15cm 나오네요 네 15cm 포트인 것 같습니다 네 까득이 차있는 요 나나 후쿠를 1만원에 드립니다 1만원에 너무 괜찮습니다 1만원에 드리고요 네 요아이가 또 비욘세 무지개 금이죠 네 색깔이 좀 빠졌어요 색깔이 좀 이렇게 빨갛게 물들면 너무 이쁜 아인데요 네 물이 좀 빠졌습니다 여기 볼록볼록하게 돌기도 올라와있고 너무너무 이쁜 아이죠 네 이렇게 돌기가 잘 나오는 아이 비욘세 무지개 금 군생입니다 네 이런 군생을 오늘 7천원에 드립니다 군생 얼굴 두수가 한 2두 3두로 돼있는 요런 아이들 네 군생 7천원에 있고요 네 여기는 또 노우금입니다 노우금 네 노우금을 요렇게 목대가 있는 노우금인데요 얼굴 두수는 한 3두 있는 것 같아요 3두 네 3두 4두 네 여기는 4두네요 네 여기도 3두 군생으로 돼있고 무겁어요 무겁고요 목대도 이렇게 꿀목대입니다 네 요런 아이들 오늘 8천원에 드립니다 네 여기는 또 이렇게 연봉이죠 네 연봉입니다 얼굴이 큼직큼직한 얼굴 로우드로 돼있는 이런 연봉을 오늘 만원에 드립니다 네 아주 건강해 보이는 이런 연봉 네 20cm 거의 되는 것 같아요 요 아이는 17cm 되고요 네 요런 아이들 만원에 드립니다 연봉 군생인데요 목대도 있어요 목대도 완전 무근아이고요 네 요런 아이 만원에 드립니다 네 요게 또 멀로 군생이 멀로 애두죠 애두 키가 이렇게 높은 멀로 멀로입니다 오렌지 멀로 네 사이즈는 한 이렇게 나오는데요 14cm 네 14cm 나오는데 단수가 엄청 높아요 네 단수는 한 거의 9cm가량 되는 것 같습니다 요 아이는 15,000원에 있구요 네 요 아이가 미니마죠 미니마 네 단단하게 따글 따글하게 네 이렇게 두수가 잘 이렇게 네 다져진 미니마입니다 8,000원에 있습니다 12cm 보트에 들어있는 요런 아이들 8,000원에 있습니다 네 요 아이가 네 또 핑크베라 금인데요 시집을 다 가고 요 아이가 하나 있네요 핑크베라 금 하나 있습니다 6,000원이고요 네 요 아이는 또 리얼레드라고 합니다 리얼레드 네 리얼레드가 하나 있네요 손톱이 아주 긴 바늘처럼 긴 손톱을 하고 있는 리얼레드 하나 있습니다 2만원 이라고 써 있습니다 네 요 아이가 또 펑킨 군생입니다 펑킨 엄청 큰 대품 펑킨 군생인데요 사이즈 엄청 좋고요 머리드 수 엄청 많습니다 네 요런 펑킨은 2만 2천원 이라고 합니다 사이즈 20cm 네 20cm 가량 되는 것 같아요 네 20cm 조금 넘는 아이도 있고 이렇게 펑킨 군생이 있습니다 2만 2천원에 있고요 네 요 라울 또 대품이 있는데요 라울 대품 엄청 따글 따글하게 잘 달궈져 있고 밑에 또 자구들도 여기 밑에서 잔뜩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밑에 자구들 네 요 아이를 17,000원에 드리라고 합니다 와 엄청 착하네요 17,000원 네 이렇게 나울이 두 개 있습니다 큰 대품인데요 17,000원에 드립니다 네 사이즈 보시면 한 30cm 가량 되는 것 같아요 네 30cm 가량 되는 나울을 17,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 아이는 줄리아나 핑크 차라입니다 아주 빨갛게 물이 들면 이렇게 이쁘답니다 줄리아나가 엄청 이쁘게 물도 들어있죠 네 이렇게 든 줄리아나 핑크 차라는 2만 원에 드립니다 네 요렇게 2만 원에 통판으로 돼 있어요 네 판이 통판입니다 네 여기는 또 시모야마 쿨로라타인데요 밑에 요렇게 색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요런 색구 보는 것도요 재밌죠 네 시모야마는 15,000원에 있습니다 네 요 아이가 또 휴밀리스인데요 휴밀리스가 열심히 폭풍 성장을 하고 있는 휴밀리스입니다 모두 가운데 있고 밑에 자구들을 잔뜩 달았습니다 네 요런 아이들 가격은 18,000원에 있고요 네 보트는 18cm 보트입니다 네 요 아이가 엄청 큰 휴밀리스인데요 22cm 보트에 이렇게 가득이 차있는 요 휴밀리스는 2만 5천 원짜리입니다 2만 5천 원 요 휴밀리스는 2만 5천 원에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기 요기 볼게요 요 아이가 오 요 아이가 엘레강스입니다 일본 엘레강스 잘 다져져 있고 무겁습니다 단수도 높고요 춤이 촘촘하죠 네 분도 이쁘게 바르고 있고 네 이런 엘레강스 얼굴 두수가 3도 4도로 돼 있는데요 가격 2만 5천 원에 있습니다 2만 5천 원에 네 요렇게 일본 엘레강스 2만 5천 원에 있고요 요기가 또 스노우 볼이죠 분을 뽀사시 바르고 스노우 볼이 있습니다 얼굴 두수 4도로 돼 있는데요 네 이렇게 잘 묵었습니다 분도 뽀사시 열리는 아이 22cm 되고요 요 아이는 머리 두수 엄청 많네요 두수가 많습니다 네 보트도 큰 보트에 들어있고요 22cm 나옵니다 요런 스노우 볼은 12,000원에 있습니다 12,000원이고요 네 요 아이가 또 뭐죠? 화이트 그린이죠 네 화이트 그린입니다 요즘에 화이트 그린이니까요 엄청 인기가 좋아요 요 아이는 묵은 아이고요 밑에 하엽이 목대가 있어요 목대가 있습니다 하엽 정리하면 목대가 있을 것 같아요 엄청 이렇게 키가 높아요 키가 이렇게 뿔쩍 올라오는 아이들은 목대가 있죠 네 뽑아보면 목대 있습니다 이런 아이 목대 정리 하엽 정리하기 어려우면요 숟가락으로 반대로 긁어주면 잘 떨어진다고 합니다 한번 해보시고요 엄청 분도 이쁘게 뽀사시 바르고 있고 입장도 짤막하게 잘 다져져 있고요 이렇게 다 분지를 했습니다 여기도 분지하고 여기도 분지하고 이런 아이들 다 만원에 판매하던 아이들인데요 다 오늘 8,000원 7,000원으로 해드립니다 와 엄청 파격적인 가격입니다 7,000원에 품어보시고요 엄청 큰 대품 알사탕이 들어있습니다 엄청 멋있죠 끝내줘요 끝내줘요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고요 완전히 대품입니다 보트 자체만 더 큰 보트에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끝내줍니다 알사탕 알사탕 사이즈가요 한번 볼까요 오 알사탕 사이즈가 한 29cm 되는 것 같아요 28cm 28cm 가량 되는데요 이렇게 드스도 많고 밑에서 포글포글 자구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 이렇게 묵어서 떼글떼글하게 묵었습니다 알사탕 이 동그라미가 떼글떼글해요 흐물흐물하지 않고요 동글동글합니다 오 이쁘죠 완전히 와 탐나는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오 멋있네요 가격대가 조금 해요 그래서 5만원이라고 합니다 네 오 끝내주죠 네 요아이랑 요아이 두개 있습니다 두개 요렇게 큰 대품으로 두개 있습니다 와 끝내줍니다 수영도 멋있고요 네 오 네 알사탕 두개 있고 5만원에 드립니다 네 요아이는 뭘로철아죠 뭘로철아 우와 이 뭘로철아가 이렇게 14cm 보트에 가득이 들어있는데요 요아이 15,000원에 집입니다 네 요런 아이들 다 15,000원에 괜찮죠 요런 아이 작은아이 데려다 크게 키우시면 됩니다 저도 15,000원짜리 데려다요 지금은 엄청 커졌습니다 네 요기 뭘로철아 대품이 있는데 요아이는 5만원이라고 써있네요 5만원 요렇게 큰 대품입니다 꼬불꼬불 엮여있습니다 네 5만원에 있고요 네 요기는 뭘까요 가격도가 없네요 요기가 또 이렇게 하이트팜 철아인데요 하이트팜 철아 네 요런 아이들 오늘 파격적인 가격으로 드립니다 네 15,000원에 집니다 원래 2만원짜리인데요 오늘 15,000원에 집니다 네 요런 하이트팜 철아 15,000원에 있고요 네 요아이가 패러독스죠 네 패러독스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인데 물은 지금 좀 빠졌습니다 네 머리 두스는 한 육두 되는 것 같고요 네 요 밑에서도 자구가 나오고 있고 이렇게 두스 많은 아이도 있고 이런 아이들 패러독스 엄청 빨갛게 물 드는 아인데요 가격 오늘 7,000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자막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7,000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요 매직젠 골드 철아도 있습니다 매직젠 골드 철아 오우 아주 놀로리하게 이쁘게 이렇게 국가꽃숭이처럼 빨, 노랗게 되는 아인데요 이렇게 라인 끝으로는 빨갛게 물이 들어왔습니다 매직젠 골드 철아 물들면 완전 빨갛게 되더라고요 네 만원에 있습니다 여기가 또 이부금이죠 이부금 네 요 아이는 15,000원에 있습니다 네 요 아이가 마르엘입니다 마르엘 5,000원에 있고요 요기가 요 아이 호빗당인이죠 호빗당인 요 아이는 8,000원에 있습니다 네 요기 미니고사홍 철아가 완전히 풀려가지고 쌩얼이 된 아이 미니고사홍인데요 네 가격 12,000원에 있습니다 네 가격은 12,000원 네 이렇게 있고요 요 아이가 로우입니다 로우 로우가 있는데요 4,000원에 있습니다 로우군생 4,000원에 있고 네 요 푸여러브가 있는데요 단이 엄청 첨첨해가지고 오래 묵은 아이입니다 네 요 아이가 8,000원에 있고요 8,000원입니다 로우 아 푸여러브가 있고요 네 요 아이는 뭘까요 요기 미니마가 여기 또 있네요 저쪽에 있었는데 네 요 아이는 또 로우금이죠 로우금 요 아이는 14,000원짜리입니다 로우금 14,000원짜리 네 14,000원 맞나? 네 14,000원짜리가 이렇게 두 개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기 로우금은 12,000원짜리인데요 엄청 풍성합니다 네 요렇게 모리두스 엄청 많고요 13cm포트에 들어있습니다 요렇게 있는데요 로우금 요런 아이들은 12,000원입니다 네 그 다음에 요기 온슬로우는 요렇게 14cm포트에 군생으로 되어있는 이런 온슬로우는 5,000원에 있습니다 네 꽃피는 염자가 또 시집을 많이 가고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요런 아이들 25,000원에 있습니다 요런 아이들 25,000원에 있고요 꽃이 다 물었어요 꽃대를 네 꽃대들을 다 물고 있는 이런 꽃피는 염자가 있는데요 네 요렇게 보시면 꽃대가 물려있죠 네 물려있고 목대가 이렇게 좋습니다 목대가 목대가 이렇게 좋은 꽃피는 염자 25,000원에 있고요 네 요 아이가 TM이죠 TM 요 아이는 외두로 되어있는 아이들은 6,000원에 있고요 네 이렇게 이비두 군생으로 되어있는 아이들은 7,000원에 있습니다 요렇게 생긴 아이들은 7,000원에 있고요 네 요 아이는 스파이시 로즈입니다 스파이시 로즈 요 아이는 5,000원에 있습니다 스파이시 로즈 5,000원에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요 아이가 플로리 디티죠 플로리 디티입니다 네 플로리 디티가 있는데요 네 색깔 끝내주죠 오 너무너무 이쁩니다 네 요렇게 단수도 뭐죠 이렇게 두스도 많고 두스가 한 5도 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머리두스 많고요 사이즈도 거의 한 20cm 포트인 것 같은데요 한번 볼까요 네 포트도 큰 포트에 이렇게 들어있고요 네 식물 사이즈는 17cm 가량 되는 것 같아요 네 조금씩은 차이가 있겠지만 네 거의 한 17cm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아이들 플로리 디티 를 오늘 15,000원에 드리고요 네 요 아이가 오 이쁘죠 요 아이 웨스트 레인보우죠 웨스트 레인보우 군생입니다 얼굴 두스는 2두도 있고요 네 요렇게 3두도 있는데 자구가 조그마한 자구입니다 네 요렇게 있는데요 네 6,000원으로 해드립니다 네 6,000원에 드립니다 네 양로금도 몇 개 남았네요 양로금 다시 집을 가고요 네 양로금입니다 8,000원에 드립니다 양로금 8,000원에 있고요 네 여기는 수용금이죠 네 수용금 네 수용금은 7,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 아이가 벤바인데요 벤바디스 그 모주 얼굴 밑에 자구가 달려있는 벤바디스입니다 가격은 15,000원에 있고요 네 요 아이는 일본 오베사입니다 일본 오베사 네 일본 오베사 요즘에 오베사를요 저쪽 대륙쪽 상인분들이 엄청 가져가죠 네 이런 일본 오베사는 또 10cm가 넘어가는데요 검색해보시면 요런 아이들 엄청 몸값이 그하게 나옵니다 네 오늘 요 아이들을 세일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5만 5,000원에 판매를 했던 아이인데요 오늘은 또 4만 5,000원으로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한번 아 이런 아이도 한번 켜보시고요 엄청 매력있죠 양머리처럼 이렇게 자구들을 많이 옆에서 올립니다 옆에 이렇게 일자로 쭈르륵 손 따라서 자구가 나오는 게요 너무 신기하죠 요런 아이들 오늘 4만 5,000원으로 해드리고요 네 요기 또 이렇게 까르디에 철화인데요 까르디에 철화에서 풀렸습니다 얼굴이 다 쌩얼로 풀렸죠 철화 부분은 요기 부분에 조금 남았죠 요기 부분에 조금 남았습니다 요렇게 철화 까르디에 철화가 물들면 엄청 보라보라하게 이쁘게 물이 드는 아이죠 네 이런 군생으로 된 아이 오늘 5만원에 드립니다 사이즈는 이게 엄청 큰 사이즈입니다 한 20cm 가량 나옵니다 네 요기는 또 시디볼 많이 갔네요 요아이가 화이트팜 철화인데요 예 시디볼 많이 가고 이제 두 개 남았네요 두 개 요아이 오늘도 세일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 맘대로 막 7만원 5천원인 7만원으로 내렸는데요 오늘 원래 가격이 9만원짜리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는 9만원부터 찍었습니다 네 오늘 9만원에서 내려서요 7만원으로 드립니다 오늘 완전 득템이죠 네 7만원 네 이렇게 두 개가 남았습니다 사이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20cm가 살짝 넘어가죠 꼬불꼬불 이렇게 엮여있는 아이고요 일자로 쫙 뻗어있는 아이가 아니고 이렇게 동그랗게 말렸어요 말려있고 말려있고 엄청 꼬불꼬불 엮여있는 대품이죠 대품 네 하이트팜 철화를 두 개 남아있는데요 오늘 7만원에 집니다 네 오닉스 철화도 다시 집 갔나보네요 이거 하나 남았네요 오닉스 철화 오늘 5만원에 드립니다 이렇게 일자로 쫙 여기와있는 부채꼴로 퍼져있습니다 완전히 공작새처럼 완전히 일자로 이렇게 모양새가 공작새를 보는 듯 이렇게 생겼습니다 부채꼴로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오닉스 철화는 오늘 5만원으로 해드립니다 네 살짝 물이 들었어요 라인 끝으로 네 이런 오닉스를 5만원에 드리고요 네 요 롤리 어 롤 청키네요 청키 네 청키가 2만 5천원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부는 엄청 많이 바르고 있는데 색깔은 좀 덜 들었죠 네 이렇게 청키가 있고 2만 5천원입니다 네 여기 또 꽃피는 염자가 큰 대품들은 다 시집을 갔네요 네 여기 큰 대품인데요 두 개 남았습니다 3만원에 나가는 아이들 두 개 남았습니다 꽃대는 다 이렇게 물고 있고요 꽃대가 다 물려있죠 네 이렇게 꽃대 물려있는 목대 이렇게 좋은 꽃피는 염자입니다 너무 괜찮아요 집에서 가정에서 딱 키우기 좋은 키우기 좋은 사이즈입니다 너무 커도요 좀 부담되는데 요 정도 사이즈 사이즈면 딱 키우기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3만원으로 해드립니다 네 요기도 엄청 큰 대품 벤바디스가 있는데요 어마어마합니다 네 이렇게 큰 대품인데요 오늘 5만원으로 해드립니다 밑에 자구도 엄청 나오고 있고요 큰 대품이죠 완전히 이런 아이는 얼굴마담으로 딱 갖다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오늘 5만원으로 해드립니다 사이즈 엄청 좋아요 사이즈 보시면 한 26cm 가량 나오는 것 같아요 26cm 7cm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5만원에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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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시오